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이버와 결별을 기정사실화한 라인야후에 이어 라인야후 모회사에 네이버와 절반식 지분을 투자한 소프트뱅크도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지배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주니치 CEO는 오늘 소프트뱅크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분을 100% 취득하면 여러 자유적인 선택지가 생기고 앞으로의 전략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의 고가의 브랜드 제품 등으로 편의점은 가성비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었다는 분석인데요. 롯데 쇼핑과 GS리텔,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감소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온라인 유통 채널의 약진으로 오프라인 채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인 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CPU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라인 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공든탑이 무너질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뉴스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실장은 내내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간반 미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매도세로 인해서 부담이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도 아쉽지만 8만 전자에서 한 발자국 좀 멀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내 마음도 덩달아 좀 출렁이기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2710포인트를 지지했다고 하면 지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힘이 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이 같은 하락이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될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증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금리와 실적인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역추적하면서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연준 입장에서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지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결정을 하곤 하죠. 지표를 볼 때 어떤 지표를 볼까요? 다양한 지표들을 봅니다. 성장, 고용, 물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물가부터 말씀드릴게요. 14일, 15일에 CPI, PPI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PC는 추후에 나오는데 일단 PPI,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 증시 한 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시카리 총재의 어떤 매파적 기조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글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연준이 인사가 19명입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12명이죠. 그 12명 제가 좀 쪼개보면 연준 이사가 7명이고 고정입니다. 그리고 뉴욕 연훈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 고정 1명, 8명, 그리고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났고 원래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다만 데이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무엇이다? 물가에 대한 지표, PPI, CPI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당연히 좋아하죠. 최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매그니피센트 7의 기술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저가 배수세 들어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5월 22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정말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냥 잘 나와서는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나 잘 나와야 됩니다. 기대치가 여기라면 이 정도는 나와야 증시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 정도는 이미 차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증시 상승을 좀 엔비디아가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잘 가다가 마감할 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743 출발했고 장중에 플러스 전환했다가 2712선 마감했는데 2710선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릴 때 2700선은 유지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121선, 2600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 살아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 아닙니다. 그냥 상승 추세에서 자연스럽게 눌리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셔도 좋다. 그러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되느냐. 그거 제가 정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 PBR 관련 주 여전히 기대감 유효합니다. 언론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다. 실망 매몰이 나오고 있다.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오히려 그때 역발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유통증권, 보험, 금융지주사, 완성차업체, 기아, 현대 실적 너무 좋죠. 눌림목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대장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파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고 박스권 그리다가 9만 전자 갈 가능성 높다 좀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시기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20만 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도 좋으니까 눌림 구간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27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 싶으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수 흐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 볼 수 있는 기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시장 안 좋은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5일성 기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쉽게 말씀해 드릴 거니까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지수가 흔들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죠.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삼성중공업은 조선 3사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나와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 강한 상승세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실리콘2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22%대 카페24는 19%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1분기 9년 만에 흑자를 읽어낸 데 이어서 영업이 흑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하죠. 국내 조선옥께서는 수익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평가에 주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대 상승 마감이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는 오늘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8%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97%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하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에 주가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장마판에 강하게 시세를 좀 확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최초로 온 디바이스 오피스 AI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첫 탑재는 애플의 맥 운영체제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22%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카페24는 전날 1분기 영업이익이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적의 힘을 받으면서 1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JLK가 개발한 AI 의료솔루션이 국내외 병원 현장에서 도입돼서 의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미 FDA 승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탄력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1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네, 카페24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안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 이슈가 좀 붙었습니다. AI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은 일봉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12월 6일인데 점상 간 다음에 상승했다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대양봉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실렸는데 우리가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121선 기법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121선 저항구간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뚫을 거야라는 예측과 함께 들어가면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21선을 올라타는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한 차례 더 나온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만 2천 원선 될 것 같습니다. 2만 2천 원선에 들어가셔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2천 원선에서 전략 잡으시고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해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전략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다음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보유하신 분들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이 좀 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닥 구간에서 담으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높게 담으셨다가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을 낮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세계 최초로 맥 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를 출시했다. OS용으로 좀 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료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초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좀 시장 참여자들이 프리미엄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지금 9,6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7,000원 여기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6,0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멀리 보면 5,000원 이하에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이미 좀 매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1만 130원 꼭대기에 물린 사람 제어하군요. 그 정도 매물대는 매물대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패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문가님 너무 높은 자리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 더 올라가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인데 일단 적산벽 나왔습니다. 적산벽 나왔고 적산벽 기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시간에 한 번만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2.9% 거래대금이 무려 130억 가량 터졌네요.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9,000원 이하에서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9,000원 이하에서 양음량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9,000원 이하에서 은봉으로 떨어질 때 담으시고 대신 이거는 우리가 급등주를 따라잡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매입과 대비해서 3.5%에서 5%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절과 짧게 설정 세팅하시고 목표가는 매입과 대비해서 15%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서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니만큼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보자 들어봤죠. 손실폭은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사님 다음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JLK 한번 보겠습니다. 네, JLK 어떻게 지금 좀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JLK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사 개발한 AI 의료 솔루션이 의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또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FDA 승인까지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높이 떠 있는 급등주 매매하는 거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JLK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강조해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페24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맥락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지금 재료 좋고 수급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일단 수급 보자면 개인 투자자만 담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지켜보시다가 121선을 올라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121선을 올라타는 장대항봉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 쪽으로 보자면 17,5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카페24랑 다른 건요. 제가 잠시만 카페24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대를 일단 한번 소화했다가 떨어진 종목이에요.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JLK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확연히 보이죠. 아까랑 다릅니다.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또 소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121선을 한번 돌파할 때 이건 어떻게 돌파하는지까지도 봐야 됩니다. 아까 카페24는 돌파하면 제가 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좀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학형 캔들이 나와서 이 부근에 종가를 리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어떡하죠? 사실 건가요? 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17,000원을 돌파하는 캔들 하나 먼저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 18,000원을 돌파하는 캔들이 한 차례 더 나왔을 때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부근에서 매수점 잡으시고 한 2만 2,500원 단기간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수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전략을 좀 잡기보다는 1만 7,000원을 돌파하고 또 1만 8,000원까지 돌파 시도가 나온 이후에 좀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실리콘2 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유통업체죠. 그래서 500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 200개 국가에 멀리 펼쳐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을 좀 보유한 기업이다.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실리콘2 9,396억이네요. 전일 기준으로. 그런데 오늘 상하가 분 반영하면 더 되겠죠. 높습니다. 높은데 조무관님 이런 종목을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JLK와 카페24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수익 내기가 더 힘들고요.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거래대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오히려 K증시에서는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볼 건데 혹시나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리콘2를 보유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에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량익절하라는 게 아니라 절반익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말했던 앞선 말했던 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1선 부근까지는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2만 200원이면 5일선 위에 엄청 많이 떠 있는 상태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가 매매가 괜찮긴 괜찮은데 그거는 10분 안에 매매가 끝나요. 여러분들 10분 안에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가 매매 들어가시면 되는데 내가 제일 안정적인 거 그냥 좀 말씀드리면 11선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 6천 이하가 되겠네요. 1만 6천 원 이하에 담으셔서 손절라인은 1만 2천 원 이격이 한 1만 2천 원 선이 됩니다. 21선과 61선 이격 중간 라인이 1만 2천 원 되기 때문에 1만 6천 원 이하 매수 타점 1만 2천 원 손절라인 최종적인 목표가는 2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11선 추세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님께서 방송에서 꾸준히 이런 기법들 강의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좀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세를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눈치 채셨겠지만 오늘은 시가총액 순으로 좀 올라갔고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상담 시간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나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간 투자자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끌어모으고 있으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다 할 수 있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지금 미중 전쟁이 조선해운 쪽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조선해운, SNS, 스레드, 틱톡까지 번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중 갈등의 골자가 뭡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뭐죠? 중국 거 하지 마라, 쓰지 마라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조선이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K조선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앞으로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3월 14일에 장대항봉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는데 일단 제가 차트 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측면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담고 있네요. 하나오션은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고요. HD현대미포 이거는 외국인 기관 같이 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조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밸류업에서 소외됐지만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가 나왔는데 2파 나올 때 봐야 되는 부분은 1파 때의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쌍봉의 형태 고점 맞고 때려지는 형태가 나온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21선 라인에서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21선 라인 추세 그어봤을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500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9,500원 이하의 신규 매수 검토하실 분들 들어가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는 매번 출연하셔서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도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들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우리 강사님 방송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수의 흐름과는 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오늘의 강의는 5일선 매매라는 기법입니다. 제가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5일선 매매 기법은 시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시가 빠질 때 가령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죠.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중동전쟁 확산으로 인해서 혹은 물가 지표가 잘 안 나와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다는 어떤 우려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시가 빠질 때 모든 종목이 빠지나요? 상당사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전 리본브라더 사태 때 그런 비슷한 경우가 좀 있었긴 했는데 사실 모든 종목이 빠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와중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일 때보다 하락장일 때 매매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편하거든요. 상승장일 때는 너도 나도 다 오르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힘들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실적이 안 좋고 재료가 안 좋고 거래대금도 안 좋은데 증시가 좋으니까 그냥 얹혀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다만 이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정확한 타점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역시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선 매매가 무엇일까요? 자 정의입니다. 오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 매수하는 기법. 캔들이 뭔지 알아야 되고 매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오일선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캔들이랑 매수는 뭔지 아시죠? 매수하는 거는 증권사의 기능 다 있으니까 사고팔고 하는 건 다 아실 거고 캔들은 여러 가지 캔들 형태가 있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되고 오일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평선에 대한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가 아시죠? 시가 아시죠? 저가 아시죠? 고가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시가가 이렇게 있고 주가가 올라요. 고가를 찍고 종가가 시가 위에서 형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양봉이라고 하죠. 고가 찍고 내려오면 윗고리가 좀 달리겠죠. 근데 여기서 캔들만 있던가요? 캔들만 있었어요? 아니죠? 이상한 선 같은 게 있지 않던가요? 그 선이 제가 방금 시가, 저가, 종가 말씀드렸는데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낸 겁니다. 그걸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차트에다가. 그러면 간단하죠. 앞에 이 숫자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선이라는 건요. 오일 동안의 가격, 종가를 평균 낸 선입니다. 10일선, 10일 동안. 휴일 빼면 2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21선 한 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들이 높게 위치해 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급등주라는 거죠. 이 선이 역별. 역별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꼬꾸라져 있다. 주가가 최근에 악재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죠. 평균 가격이 낮다는 거니까 선이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일선, 11선, 21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높으면 급등주구나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보시면 5일선 매매의 장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소통할 수는 없으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다 없다. 예스월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동안 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물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다 이거죠. 이거 왜 물려있어야 되느냐. 사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3일에서 5일 이내에 팔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도마뱀이 천적 만나면 꼬리 잘라내고 가잖아요. 꼬리 재생되는 시간이 아깝다 해서 천적에게 잡아먹히는 우릴 범하지는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금 단위를 봤을 때 좀 떨어지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빨리 빨리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목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증시를 많이 본다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안 하고 종목을 안 들고 있어. 증시 상관 안 해요. 저도 솔직히 말할까요? 저도 예전에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가 입상을 좀 했습니다. 이건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증시를 안 봤어요. 전문가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시를 안 보고 어떻게 그런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합니까? 그때가 2022년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수익률이 130%가 나왔어요.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증시와 상관없나? 기법을 썼다 이거죠. 어떤 기법? 오일성 기법. 일정 매매 기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추세 매매 기법. 스켈핑 기법. 스켈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초 이내에 매수했다 매도하는 겁니다. 사면 기업의 보통 재무제표, 성장성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호가창만 보는 겁니다. 호가창 아시죠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는 그 창. 거기에 매수 잔량, 매도 잔량 같은 걸 분석하고 분봉 차트, 분봉 거래대금 분석하고 세력들의 물량을 분석하고 샀다가 바로 파는 겁니다. 그거를 몇 번 하느냐? 하루에 한 50번 정도 했어요. 눈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기법을 잘 적용하면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샀다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샀다가 10분 안에 팔 거예요. 그럼 증시가 하락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시 한 번. 내가 샀다가 1분 안에 팔 거예요. 10분 안에 팔 거예요. 하루 안에 팔 거예요. 가시카리 총재가 어떤 말을 하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든 CPI, PPI 수치가, PCA 수치가 높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한 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손절 라인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장점이죠. 5일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5일선을 숨겨놓지 않아요. 5일선은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세팅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팅을 해놓고 5일선을 이탈해요. 잘라내자고요. 선생님, 전문가님 저는 그게 잘라내지를 못하겠어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이에요. 증권사의 기능을 한 번 이용해보자 이겁니다. 스타러스라는 기능 아시죠? 5일선 이탈하면 자동으로 매도 나가게끔 설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3%, 3%, 3% 손실 보더라도 15%, 20%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 손실 보는 거 아깝다고 해서 아예 버텨야지? 모르겠지? 3%에서 5% 물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토론방 들어가죠. 뉴스 찾아보죠. 그제서야 재무제표 보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처음으로도 보시면 제가 아우면 안 합니다. 왜 물리고 나서 3%에서 10% 하락법 커질 때 그걸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타점을 잡았다면 확실하게 잘라내자 이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 확률이 더 높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약간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긴 한데 자 보시면 오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오일선이 올라가서 사세요. 그리고 매입까지에 비해서 10% 잡으세요. 5%에서 10% 3%에서 5% 잡으셔도 돼요. 오일선이 이탈해요. 스타럭스 3% 걸어놓으세요. 손익비 측면에서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왜 어렵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냐면 이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손실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이 매매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손절을 못하겠어. 기업의 장기 투자 그러니까 기업을 오랫동안 진득하게 들고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원칙입니다. 별표를 몇 개 칠까요? 10개 이상 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목 선정 방법 장점 다 지금 배울 건데 장점은 방금 말했고요. 제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세요. 기법 말씀드리고 거래대금 분석 방법 말씀드리고 선 세팅 방법 말씀드리고 어디 어디 매수 매도해라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매도 안 하고 계속 버티면서 재무제표 보고 토론방 들어가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게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꼭 똑바로 들으신 다음에 똑바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고지 그대로 무슨 말이냐 5일선 위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일선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에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480까지 다 세팅할 수 있어요. 720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는데 기본 세팅에서 5일선이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5일선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서 매수하자 이거예요. 제발 5일선 기법이니까 주가가 예를 들면 여기 6천 원이다. 6천 원 이상에서 매수하자 이거예요. 이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 수익 날 때 분할익절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릇의 크기가 좀 작아 커. 적으신 분들 3% 잡으시면 되죠. 나는 사자마자 어떻게 어떻게 난 못하겠어 못 버티겠어. 2, 3%만 먹고 나오세요. 아니 하루에 2, 3%면 봉리로 계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21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포가 크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손절은 또 짧게 원칙대로 잘해. 하시는 분들은 10% 이상 충분히 볼 수 있는 기법이에요. 매일 매매해서 하루에 10% 본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치상으로 3%에서 익절하소 이렇게는 안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익절 라인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거 별표를 몇 개 쳐야 될까요? 이거 곱하기 100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점 알고 원칙 알고 했는데 아니 그걸 어떤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삼성전자 가지고 5.1성 기법 이용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빼놨습니다. 말씀드리면 평균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나와야 된다. 자 무슨 말일까요?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거래량 아닙니다. 거래량은 착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 혼자 좋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호가창이랑 결부지어서 좀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호가창에 매수잘량, 매도잘량이 있는데 매도잘량이 매수잘량보다 두 배 많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공식은 이제 좀 치우시고요. 매수잘량, 매도잘량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수세라는 거 있죠. 체결량이라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기능의 순간체결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순간체결량 말 그대로 누가 사고 팔고 했는지 거래대금까지 싹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1억, 2억, 5억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물론 개인 투자자일 수 있죠. 물론 개인 투자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5억 한 번에 매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웬만하면 세력일 겁니다. 그 물량이 나올 때 5일 선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된다. 그런 종목을 고르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재료 제가 예전에 채팅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재료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다. 이런 분이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재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캠핑을 놀러 갔다. 가정해보자고요. 춥습니다. 영하 20도입니다. 불을 지펴야겠죠.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 필요하죠. 그거 한 번 넣으면 계속 활발 타나요?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오를 때 메커니즘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뉴스, 기사거리가 나왔습니다. 뭐다?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오르고 눌릴 때 재료 넣어주면 다시 2파 나오고 2파 이후에 눌릴 때 재료 넣어주면 캠핑장에서 불 타는 것처럼 주가가 활발 탑니다. 그런데 재료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A급 재료, 연속성 있는 재료 이런 거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은 올선 위에서 장대항봉,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 장대항봉 이거고요. 망치형 캔들 이거고요. 팽이형 캔들 이거고요. 이렇게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은 윗골의 캔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 유성형 캔들 몸통이 깁니다. 그리고 잘 아는 장대항봉 이거 파란색, 빨간색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실전 차트입니다. 시그네틱스네요. 예전 차트예요. 올선 위 돌파했죠. 일단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료 올선 500억 거래대금 재료 올선 거래대금 재료 올선 거래대금 자, 한 번 더 재료 올선 거래대금 재료 시그네틱스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올선 돌파했죠? 장대항봉 나왔고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2,600억 정도 터졌네요. 500억 이상 터졌죠? 사면 된다고요. 어디서? 분봉상으로 보자. 분봉상으로 볼 때 확 올라갈 때 그때 사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오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터진 거 봤을 때 재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분봉상으로 확 들어올 때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볼게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어디서 매수하면 되느냐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 이 구간이고 오일선 돌파한 시점이 이 구간이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 기대감 장래거래소 기대감으로 인해서 A급 재료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 부분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냥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나는 바닥 구간에서 잡는 거 좋아해요. 역발상 투자를 해보자 이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해보자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물려있다가 오를 때 찔끔 팔잖아요. 현대차, SK닉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하지 말고 이제 좀 높은 구간에서 비싸게 사는 훈련을 좀 하자고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재밌고 수익이 잘 난다니까요. 이미 검증된 겁니다. 어디서? 한국 증시에서. 어떻게? 오액션 돌파일 때 거래대금 실릴 때 재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에보리봇이랑 제주반도체 있는데 사실 에보리봇도 그렇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마지막으로 하고 차트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죠. 제주반도체 재료 정말 좋았잖아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으로 이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연속성 담보하고 있죠. 제주반도체 그리고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거는 타점이 정말 많아요. 어디? 여기 여기 너무나 많은 타점이 있다 이거예요. 5.1선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좀 길었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5.1선 기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법일 수 있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쉬운 기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15분에서 20분 이 사이만으로 여러분들 기법 마스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목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단타 실력이 업 될 겁니다. 매일 월목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시장이 늘 오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활용을 해보면 좋을 만한 5.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법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만큼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시면서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정영석 강사님 방송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다음 코너 다음 코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료가 너무 좋아서요 이거는 끊임없이 들고 가도 된다고 제가 상기시켜 보니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고 실적이 이번에 일본기 기준으로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적자일 때 적자다가 흑자 전환하는 거 상사일의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다양한 모멘텀에 있는데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클래시스가 너무나 좋은 앞으로 흠풍을 타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실 분도 계시고 지금 혹은 하셨다가 지금 들고 계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절반 익절하고 파신 분도 계시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분도 계실 건데 차트 보시면 저희 방송 예청자분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차트 분석 1분 만에 끝내기 이런 거 다 말했잖아요.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뭘 봐야 되죠? 거래대금을 보셔야죠. 거래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재료도 중요하고 거래대금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두 개 다 중요하다 보는데 거래대금이 저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료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먼저 보시는데 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의 폭을. 이전과 대비해서 어떤가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제가 실감하게 좀 말씀드리면 4월 초에는 평균 100억, 70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2800억. 10배 늘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만 5천 원까지는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솔직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좀 빠지길 기다리셔야 되는데 4만 원 이하 매수사점 잡으시고 5만 5천 원으로 최종적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비올입니다. 미국, 중국 등 공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비올이 이렇게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많아서 이제 특허 하나를 좀 등록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종가 매매 기법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빨리 수익 내는 걸 선호하시죠. 두 가지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내가 1년 기다려서 10% 수익 내는 것과 하루 만에 5% 수익 내는 것. 어떤 걸 고르실래요? 후자죠. 그래서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수익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내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게 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15일, 일고는 뭐 상관없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거래대금 보자고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 다 수익이네요.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 8,000원 꼭대기에 물린 사람 빼고는 다 수익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물린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또 지금 캔들 측면에서 봤을 때 적산병 아시죠? 양봉 연달아 3개 나오는 거 적산병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돌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온 거예요. 시간에 보자면 1%, 34억 들어왔는데, 내일 시가값 상승하면서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장이 마감됐으니까 들어가긴 힘드실 거고, 내일 시가에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종목이라 좀 판단이 됩니다. 내일 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서 그냥 시가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가격으로 말씀 안 드리고, 매입과 대비해서 플러스 5에서 10% 분할익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봤는데요. 추후에 가격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271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의 강의는 지수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승부를 볼 수 있는 5.1선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비올이었죠. 추후에 가격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지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